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진상 갑질을 시전하다가 사람들한테 오지게 참아진 그런 진상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참고로 무수정, 혼미레벨 5정도 그리고 오지게 그럼 봅시다. 좋아요. 제목 고객은 언제나 갑이 맞잖아. 그래서 내가 갑질을 좀 했는데 택배기사한테 오지게 처발렸어. 억울해가지고 잠이 안 온다니까. 원제, 택배기사가 저보고 사과를 하라고 하네요. 택배응대, 정말정말 화가 나네요. 온수매트 구매를 했고 이게 제대로 작동되는지 잘 모르니까 상품페이지 문의 댓글에 보니까 저같은 사람들이 몇명 있는 것 같아가지고 며칠 지켜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개별 단방인데 우측은 42도 올리면 올라가는데 좌측은 42도 설정을 해도 30도 정도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커버만 반품을 하려고 반품 신청을 했어요. 바로 다음날 수거를 한다고 문자가 왔길래 아침에 문앞에 뒀습니다. 제 몸집보다 엄청 큰 박스랑 왔는데요. 박스는 이미 버려가지고 없거든요. 그래서 비닐로 꽁꽁 싸가지고 내놨는데 이런 문자가 왔어요. 여기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비닐로 싸가지고 내놨고 여기다가 다른 거 하나 없이 그냥 반품 이렇게 적어놨대요. 반품. 이러니까 택배기사님은 이게 진짜 맞는지 뭔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려고 쓴이한테 문자 연락을 보냈는데 전화도 하고 쓰니까 그걸 씹은거죠. 고의든 아니든 간에. 어? 이거 온스메트 맞나요? 이거 반품 맞습니까? 정보가 아무것도 없네요. 다음에는 포장 잘 해주시고 누구누구 거라면 누구누구 거라고 부탁드립니다. 도로 문앞에 둘까요? 규정상 택배 포장 분량 어? 안 가져옵니다. 아니 이게 맞냐구요? 답을 하라고? 바쁜데 정말? 다음엔 확실히 해주세요. 진짜 너무하시네. 사과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나 바쁜 사람인데 정말? 반품 거부하겠습니다. 본사 보고 올리고 반품 상자에 담아가지고 포장을 해주세요. 아니 이건 뭐 통화도 안되고 포장 상태도 불량이고 정보도 전혀 없는데 어? 반품 해주려고 포장도 해주고 문자까지 보냈는데 성의가 하나도 없네. 지금 보면 11시 40분이죠. 7분부터 30분 넘게 계속 문자하고 전화하고 한건데 쓰니까 다 안받은 겁니다. 물론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어차피 전자기기도 아니고 또 커버뿐이라 비닐봉지로 대충 싸가지고 위에 반품 이렇게 써놓으면 다 될거라고 생각하라고 내놓았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협박성인 문자를 10개 넘게 짧은 시간에 보내고 전화 계속하는거 이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제가 왜 택배기사한테 사과를 해야하는거죠? 내가 갑인데? 포장이 불량이면 어? 고객님 포장 불량으로 추후 다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에 담아 포장해주세요. 이렇게 보내면 제가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그리고 문자내용도 보면요. 기사 본인이 원하는 답장 안했다고 반품 수거 안한다는 말로도 오해를 할 수 있게 보냈는데 이게 진짜 맞아요? 감히? 참고로 저는요. 오후에 출근하는 사람이구요. 계속 진동전화가 오길래 비몽사몽에 답장 두개를 보내긴 했어요. 커버에요. 아침에 문자 왔었어요. 처음에 문자 두개를 보내긴 했네요. 그 뒤로는 씹어버린겁니다. 저렇게 하고 다시 잠을 청했죠.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본사 상당사람 전화로 연락을 했더니 아니 얘도 똑같아. 계속 반품 수거는 안된다고 해가지고 그럼 돈을 더 줄테니까 수거를 해가라 했더니 다른 분들이 내놓은 박스로 재활용을 하든지 마트에서 직접 주워오든지 하라고 반품은 이래가지고 안된대요. 비닐봉지로 쌌다고 그래서 일단 이건 넘어가고 그래 좋다. 그럼 택배기사가 나한테 응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거냐. 다른 사람으로 바꿔라. 그래가지고 반품진행을 해라. 이랬더니 절대 안된다고 하면서 책임자랑 연락을 해보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책임자한테 연락을 했는데 반품 부분은 본인도 어쩔 수가 없다고 말해가지고 그럼 반품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 이러니까 그 기사를 집으로 사과하라고 보내겠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그 사람 상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거기다 싸가지 없이 고개 응대하는 꼬라질을 봐서는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인지도 모르겠는데 어? 여하튼 나는 그렇게 억지로 사과받고 싶지 않고 그 사람이 사과할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됐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으로 무조건 바꿔달라. 이랬는데 헐 아 그래요? 그럼 그 친구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할게요. 이러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아니 그 기사를 자르는 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책임자가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뭐 큰 보상까지는 아니어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겠다. 해주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뭐죠? 저 완전 처발린 기분이에요. 땡팡에서도 이거랑 비슷한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배달기사가 제 물건을 아예 대놓고 문 앞에 내팽개치다 던져놨길래 너무 열받아가지고 전화로 민감한 물건인데 던져놔가지고 이거 파손되면 어쩌려고 그런 거냐. 배송기사님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책임자의 책임자의 책임자까지 의사전달을 하니까 택배응대에 미흡했던 점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책임자에게 사과도 받고 기사도 변경되고 그 뒤로 당연히 물품 던지는 일도 없었거든요. 아니 그때랑 지금이라 이거랑 대응이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난다고? 제가 잠을 안 자고 그분한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제발 가져가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 그걸 가져가기 불편하면 포장을 다시 잘해달라.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내면 될 일 아닌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밤에 잠도 안옵니다. 아니 이게 맞아요? 댓글 1번 아우 진짜 싫다. 완전 그지 같아. 아니 저 물건이 뭔지는 너 혼자만 안한 거잖아. 다른 반품인지 뭔지 기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 장난해? 어떤 물건인지 표시는 하나도 안 해놓고 그냥 반품 이지랄.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려는 건데 답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뭐 협박성 협박성은 개뿔 기사님 속 터지는 소리만 들리는구만 그리고 니가 뭔데 니가 뭔데 기사를 바꾸라 말아야 너 뭐 됐냐? 그래서 제가 답장을 했잖아요. 커버 맞고 아침에 문자 왔다고 속이 터지는 건 알겠는데 응대를 저렇게 하면 안 되죠? 2번 아니 이냐니 진짜 미친 건가? 지관 먼저 개떡까지 던져놓고 잠수를 타고 있는데 친절한 응대를 원한다고? 야 니가 뭐 대비마마라도 되냐? 저분들에겐 1분 1초 즉 시간이 돈인데 니가 뺏어 가버린 시간은 생각을 안 하는 건가? 어? 진심으로 사과를 해도 무조건 판국에 본사에 전화 걸어가지고 진상질까지 부리고 자빠졌네 3번 그러니까 진은 개같이 해도 응대는 무조건 공손하게 하라는 거네 아우 그지같은 똥같지 아우 재수없어 진짜 힝 4번 헐 이 댓글 추천 270개 반대면 딱 한개 누가 반대를 찍었는지 진짜 너무 투명하다 끌깔깔깔 2번 아니 댁내가 오후에 출근을 하는지 그래서 지금 처자빠져 자는지 이건 기사님이 알아야 할 필요가 아예 없는 거고요 빨리 답변받고 다른 집으로 가야 되는데 답이 없으니까 재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오케이 근데 그걸 가지고 협박을 했니 어쩌고 저쩌고 아우 너 진짜 피곤한 진상이야 네 됐으니? 아니 답변이 없으면 부재로 수거를 못했다 이러면 되는 거지 무슨 사과를 받아야겠다느니 성의가 하나도 없다느니 이런 말을 지금 제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님인데? 2번 아니 답을 안 할 거면 연락을 안 해도 되게끔 제대로 해놓던가 너 때문에 시간 뺏긴 기사님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 어? 3번 얘는 말 말고 아구창을 쳐맞았어야 했어요 꿀꿀꿀꿀 3번 배송기사는 시간이 돌입니다 그런데 다른 거 없이 그냥 반품 이렇게만 써붙이면 기사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내가 가져갈 반품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집 택배 반품인지 이걸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솔직히 말해봐요 만약 기사님이 다른 걸 가져갔다면 왜 엉뚱한 걸 가져갔냐고 랄지 할 거잖아 그렇지 꿀꿀꿀 네 됐으니? 아니 그럼 물품이 없어가지고 추후 다시 방문한다고 하면 되는 거지 왜 사과하라 하고 성의가 1도 없다더니 어쩌니 저쩌니 개조리 어? 그런 협박성 문자를 나한테 보내냐고요? 감히? 포장불량이라 반품 거부할 거면 그냥 포장불량이라서 수고불가하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알아서 다시 싸가지고 다음날 다시 내놨겠죠? 2번 이게 어디서 약을 팔아? 포기나 다시 내놨겠다 깔깔깔깔 3번 아니 그럼 그 기사님이 다시 오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어쩔 거야? 그 시간만큼 돈도 뭐 추가로 지불할 거냐? 기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아니 기사님이 다시 오는 걸 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뭐가 이렇게 당당해? 뭐야 진상이라서 그런 거야? 4번 도대체가 평소 얼마나 본데없이 자랐으면 택배기사 바꾸라 이런 갑질이 몸에 배어있냐? 응? 덜덜덜덜덜덜덜덜덜 5번 얘는 그냥 못 배우고 본 거 없이 자란 그래서 지금 본인이 뭘 잘못한지도 전혀 모르는 어른애입니다 어른아이 지금 대댓글 다는 꼬라지 보니까 꼴값이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6번 야이씨 이딴 게 진짜로 있구나 덜덜덜덜덜덜덜덜덜 아니 이렇게까지 뭘 상식하고 남들은 다 틀리고 무조건 자기 말만 맞다는 애들 말이야 이런 애들 유연이 같은 애들 요즘 따라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야 정신 나간 건가? 아니 그래서 네가 원하는 응대가 도대체 뭔데? 막 구신구신 아이고 고객님 답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한다는 거야 지금? 아니 똥짓거리는 본인이 먼저 해놓고 왜 그러고 사는 거야? 7번 아니 전화를 받든가 그것도 아니면 답장을 제대로 하든가 기사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저랬겠냐고 그러니깐 뭐 잠을 청했다고 연병 이런 것들은 택배사가 공동 블랙리스트에 올려가지고 영원히 택배를 보내지도 받지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8번 아이고 저 포장 꼬라지 봐라 야씨 내가 봐도 쓰레기로 보인다 9번 자기 잘못인 거 하나 모르고 여기에 글을 썼네 얘 진짜 소름 돋는다 그러니까 글을 쓴 이유가 그거잖아 지가 옳은 거라고 100% 확신을 하니까 쓴 거잖아요 아우씨 무서워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물건이 왔는데 전체 반품이 아니고 부분 반품인 것 같아요 커버라고 하니까 근데 그거를 상자를 이미 버려가지고 상자 구하기 귀찮으니까 저렇게 비닐봉다리에 비닐로 꽁꽁 싸가지고 테이프 붙여서 다른 거 하나 없이 커버라든지 자기 이름이라든지 정보 없이 그냥 반품 이렇게 반품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택배기사 입장에서는 이게 확인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물건인지 자기가 가져가야 될 게 맞는지 그래가지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한 건데 쓴이가 처음에 가져가 이러고 넘어가버린 겁니다 그 뒤로 씹어버린 거죠 멋집니다 아 정말 스펙테클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